오늘은 8월 5일 토요일입니다. 이번주 미국 증시 마감했습니다. 지금 연 4일째 하락하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에서 주요 지수들이 고용이 예상보다 적게 늘었다는 소식에도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또한 오늘 장에서 특히 애플과 아마존 주가는 완전히 10위가 교차됐어요. 증시는 이번주 신용평가사 피치에 미국 신용등급 강등 소식 이후 사흘 연속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다우지수 0.43% 하락 35,065, S&P500지수 0.53% 하락에서 4,478, 4,500선에서 내려왔습니다. 기술주 중심 나스닥지수는 0.36% 하락 13,909, 필라데리바 반도체 지수는 0.24% 떨어져서 3,699입니다. S&P500, 나스닥지수, 필라데리바 반도체 지수 지금은 4거래일 연속 하락 중에 있습니다. 이번주 하락폭 보면 S&P500지수 2.3% 하락, 나스닥지수는 2.9% 내렸습니다. 오늘 애플 주가가 3분기 부진한 실적이 예상이 되면서 크게 하락했습니다. 3분기 애플 실적이 시장 전망치를 밑돌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주가가 크게 빠진 것으로 보입니다. 월가에서는 애플의 3분기 매출이 900억 달러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애플은 매출과 순이익은 시장의 예상치를 웃돌았지만 3개 분기 연속 매출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애플은 지난 2분기 818억 달러 매출 주당 1.26달러 순이익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매출이 지난해 2분기보다도 1.4%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매출이 3개 분기 연속으로 쪼그라든 수치입니다. 오늘 주가는 5% 가까이 4.8% 급락을 했습니다. 이 4.8%의 하락폭은 지난해 9월 29일 이후 10개월여 만에 최대치로 떨어진 것입니다. 현재 181.99달러, 182달러입니다. 196.45달러로 두 달 전에 주가로 돌아갔습니다. 최고가 대비 지금 5일 동안에 7.4% 하락을 했습니다. 시가총액도 개별 종목 사상 최초 3조 달러 달성해서 다시 3조 달러 아래로 2조 8,500달러로 내려앉았습니다. 일부 월가의 애널리스트들은 아이폰 매출 둔화에 우려를 보내고 있습니다. 실적 발표 직후 애플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하는 등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거 스탠디의 애널리스트는 애플에 대한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로 유지하면서도 목표 주가를 기존 220달러에서 215달러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현재 182달러. 그는 우리가 아이패드와 맥 매출뿐 아니라 3분기 가이던스 자체를 과대평가했다 라고 이유를 덧붙였습니다. 또 다른 애널리스트도 애플 실력을 다소 비관적으로 내다보면서 목표 주가를 185달러에서 180달러로 내렸습니다. 투자 의견은 중립으로 유지했습니다. 반면에 아마존의 매출 순이익 예상치를 웃돌았으며 매출이 11%가량 늘어났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은 77억 달러. 전년 동기 33억 달러에 2배 이상으로 증가했어요. 주가는 8% 이상 오늘 8.27% 급등했습니다. 오늘 애플과 아마존의 주가는 정반대로 움직였어요. 올해 들어서 현재까지 애플은 45.5% 상승. 아마존은 62.6% 상승 중입니다. 또 새로운 단어 나왔죠? Magnificent 7 이 종목들 중에서 가장 상승폭이 큰 엔비디아는 현재 212%. 그러면 200%면 3배 아닙니까? 테슬라는 135% 메타는 149% 상승 중입니다. 엔비디아의 주가에 대해서는 인공지능 AI 기술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품으로 볼 수 있는 GPU 시장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향후 추가 상승을 점치는 목소리도 있는가 하면 또 단기 주가 급등은 앞으로 조정으로 이어질 것이란 주장도 또 제기가 됩니다. 시가총액은 애플이 아마존의 2배를 기록하고 있어요. 애플이 현재 2조 8500억 달러. 아마존은 그거에 딱 반이에요. 1조 4400억 달러. 그런데 아마존은 오늘 폭등을 해서 하루 만에 1천억 달러가 늘었습니다. 얼마 전에 시가총액 1조 달러 클럽으로 가입한 엔비디아는 현재 1조 1천억 달러입니다. 일명 Magnificent 7 종목들 중에서 시가총액 1조 달러 넘어가는 기업 5개입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시가총액 순서대로 알파벳, 아마존, 엔비디아 그리고 나머지 두 종목이 테슬라 8천3억 달러 메타는 8천억 달러 약 2천억 달러가 모자르죠? 1조 달러 넘어가려면 그 다음이 워런 버핏의 버크저에서웨이 그 다음 비자 유나이티드 에이스 그룹 그 다음이 투자은행 중에 1등인 JP모건 순위입니다. 오늘 전기차 업체의 테슬라 2.11% 하락했고 미국과 중국 전기차주들이 오늘은 모두 하락을 했습니다. 2분기 주요 기업 실적은 대체로 시장 예상을 웃돌았습니다. 이제까지 S&P500 기업의 약 84%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그 중에 80%가 월가의 기대치를 웃돌았습니다. 올해 상반기 현재까지 주가 급등을 이끈 빅테크주들 Magnificent 7을 제외한 뉴욕 증시의 밸류에이션은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분석으로 나와있어요. S&P500 지수에 향후 4개 분기 그러면 12개월 포드 주가 수익비율 PER 이 멀티풀이 19.8배로 지켜됐습니다. 이것은 지난 10년간의 평균치 17.6보다는 높은 수준이에요. 그런데 이 멀티풀에서 Magnificent 7 이 빅테크 종목을 제외하면 이 밸류에이션은 적합한 수준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애플, 아마존,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메탈, 테슬라 이 제외한 S&P500 지수의 PER 멀티풀은 17.3배에요. 지난 10년간의 평균치 16.6 역사적인 평균치 17배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기술주를 주의한 S&P500 지수의 PER은 17.8입니다. 이 또한 역사적 평균치와 거의 비슷합니다. 월스트리트 그 증권가에서는 2023년 역시 뉴욕 증시가 변동성의 큰 가운데 상저하고 많이 들었죠. 즉 상반기에는 떨어지고 하반기에는 오를 것이라는 전망을 냈었습니다.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해서 안전자산 비중을 늘릴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현금과 채권 비중을 늘리고 위험자산인 주식의 경우는 비교적 낙폭이 작은 배당 우량주의 관심을 둘만하다는 조언들이 많았었어요. 그리고 주식에 투자를 하더라도 여전히 고평가 상대인 이른바의 빅테크 대형기술기업이죠 빅테크보다는 중소형주의 관심을 갖지만 하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나고번의 결과는 전문가들의 예상과 정반대로 나왔습니다.